미국 애플사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아이폰 신제품을 공개합니다. 애플은 본사가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아이폰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애플이 이번에 공개하는 신제품은 5.8인치 OLED 패널을 탑재한 아이폰 XS와 6.5인치 대화면 OLED 패널의 아이폰 XS 맥스, 그리고 6.1인치 LCD 패널의 기본형 모델 등 3종입니다. 애플은 내일 신제품 공개 행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최초로 트위터 생중계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